오늘 이 날이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리 민족이 각성하는 날입니다. 또다시 그런 불행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애국적 단결이 어느 때보다도 굳건합니다. 이 시점에 또다시 맞는 국취일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날 이 말은 백분연 전 오늘 독립신문의 기사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법의 이유로 삼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1965년 박정희 정권이 재결한 한일주화가 일제강제징역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맺은 일본군 성노예 합의 문제입니다. 이런 군력적인 외교를 한 것은 둘 다 민족 양심을 팔아먹는 데 서슴치 않는 친일 반미적 권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를 일제 하급관리와 하급무사 이들 일제 졸개들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빼앗겼습니다. 교묘하게 속아서 일본 말로 내다가 일당했습니다. 이들 친일 반민족 세력은 외놈들이 내다봐야 아주 숙렬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야당과 싸우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진 것입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행이다 이렇게 갈파하신 단재 신초호 선생님의 역사적 통찰력이 관찰될 것입니다. 제주 4.3항전, 분화항쟁, 4.19혁명, 6월항쟁, 촛불항쟁 등 지난 74년간 대한민국은 일제의 졸개들이 잡은 권력에 대한 민중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진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의 기생을 반민족 세력에 맞춰 우리 국민들은 부패와 독재의 이 낡은 지각을 뚫고 활바산처럼 흙속붙여 세상을 바꾸어 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진이 끝난 후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화려하게 성공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의 정뿐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세계가 견탄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화려한 곳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의 친일이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나에게 한 발이 총알이 있다면 외눙보다 매국노 벽떼자를 백번 천번 먼저 저달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광국회는 친일 찬양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당신들이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게 많은 민족 양심 인사가 있습니까? 역사의 신장이 뛰는 고동소리가 왜 당신에게 들만은 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우리 민족이 각성하는 날입니다. 또다시 그런 불행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내부의 단결이 중요한데 내부 단결에 가장 방해를 하는 세력이 일제가 남겨놓은 그런 친일 반민족 세력입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의 척결을 다짐하는 날 그래서 민족의 순도를 민족성의 순도를 확보하는 그런 기회가 된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조국 수석 사퇴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집회는 하는데 아베 규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성명서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광복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학생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비례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저는 존중해요. 그런데 좀 시야를 좁게 보는 것 같아요. 시야가 좀 넓게 우리 국가 공동체를 우리 국가 공동체를 좀 넓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특정한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진운을 가르막는 그런 외세나 또 내부의 그런 토착 외구들에 대한 문제적이라는 것이 더 젊은이다운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